역시 오늘은 잠을 잤어야 했어 오늘은 그냥 쉬고 잠을 잤어야 했는데 지금 자면 3점 지킨다고? 니로 고맙다 그니까 야 지금 지면 3점밖에 안 까이는 거야 데이드 긴 거 아니야? 그 다음 판도 지면 25점 깎이는 이벤트라고? 몰아서 깎이는 거네 그냥 뼈방패드에서 유치하들었어 안 돼 내 뼈방패 안 돼 내 뼈방패 눈이 아픈네 1위 2위 1위 2위 그리고 2위 2위 3위 2위 1위 1위 3위 2위 3위 4위 4위 안 돼! 안 돼!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대포! 미흥키옥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 실력 확인! 해지모드 갑니다. 아 나 룰루한테 인정받으니까 뭔가 기분이가 좋네? 안 돼! 뭐야? 또 다 킬인데? 좋은데 좋은데! 뭐야 뭐야! 왜 4킬이지? 변이가 너무 늦는데? 변이가 너무 늦는데? 아니 변이가 왜 이렇게 늦어? 깜짝 놀랐잖아. 아 근데 얘네는 갱홍이 아니었는데 왜 들어왔지? 대박이네. 나 갱홍인 줄 알았어. 아 이거 빠져야 된다. 살릴 수 있겠니? 아.. 뭐야? 프리엄이의? 뭐야? 사람인가? 아.. 저 못반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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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이븐 정화받은 진짜 거의 안쓰는게 낫지않아? 저거요? 심지어 정화뜨린 줄도 몰랐어. yeah 낫지않고 이 목소리도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더욱 오버로드 비슷하네 아 맛있다 블루 너무 달다 고맙다 아 나 구력만 하려고 했는데 오 뭐야 깜짝이야 아 시발 아 아 시발 시시기 아 시발 시시기가 너무 많아 아 죽을 뻔했어 아 왜 나한테 먹는거래 신동아 아 이거 먹자 아 이거 먹자 아 너 미친놈일세 안 돼 나 이토비로 아 이토비로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우! 아우! 뭘 안아? 어디? 아 이거랑 들어오네? 그런 줄 알았네. 아, 까비. 아, 다 잡는 건데. 다 잡는 건데. 가봐! 지연, 지연! 다 잡는 건데. 아, 까비. 아우! 존맛 양학했네 양학 우리 룰루가 인정해준 하지만 유틸 서포트 없으면 어차피 못해 막 그래도 유틸 되냐고 하니까 유틸 해주는게 진짜 고맙네 이런 애 처음 봤어 원래 유틸 되냐 하면 반발 심리 생겨가지고 생 서포트 고르던데